대결은 대신 결제한다는 거예요. 대결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 뭐라고 해놔세요? 내부위임이라 해놔세요. 이거 알아둬야 돼요. 용어. 알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위임정결이 있어요. 위임정결.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정리에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니까 그대로 그거를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대결 보세요. 어디에 밑줄 그으시냐면 없는 분들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행정기관의 결제권자를 밑줄 그어보세요. 행정기관의 결제권자를 경찰서장으로 합시다. 경찰서장도 행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행정기관은 관청이라고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엄격히 얘기하면 행정기관은 관청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우리 경찰 조직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 이꼬로 관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객관식을 풀기 위한 하나의 스킬이에요. 경찰서장이 이꼬로 행정기관의 결제권자가 이렇게 같이 가시란 말이에요. 결제권자가 휴가를 예를 들어볼까요? 휴가를 가. 경찰서장이 휴가 출장 4동 사유로 결제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경무과장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경찰서장의 7일짜리 휴가를 갔어요. 그러면 7일 동안 휴가 가는 동안 누가 경찰서장의 업무를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경무과장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리를 하는 자가 대리하는 자가 결제를 하는 것으로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갔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핵심 정리 없는 분들은 행정기관의 결제권자에 이 결제권자가 휴가를 가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경무과장을 예를 들어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들 경찰서에 있는데 경찰서장이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갈 때에 그 기간만큼 비어있는 공석이 있는 만큼은 소장 결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장 결제를 대리하는 자가 있는데 대외적 권한 행사는 본래 행정청 이름으로 표시하게 한다. 경무과장이 내부적으로는 소장이 하는 일을 대리를 하지만 이 경무과장이 경찰서장이 없는 7일 동안은 대외적 활동은 전부 다 누구 이름으로 활동을 해요. 경찰서장이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경찰서장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경찰서장이 일주일 동안 휴가예요. 그런데 그 의자에다가 경무과장이라고 써놓습니까? 안 써놔요. 경찰서장이라고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서장 그 의자에가 경무과장에 가서 앉아있는데 그 경무과장은 지금 누구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장의 지위를 갖고 가 앉아있는 거예요. 왜? 경무과장은 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권한기속 자체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임과 구별된다. 위임 설명하겠어요. 왜? 지금 경무과장이 뭐든 대리를 하지만 항상 누구의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경찰서장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런다? 대결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부 위임이라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경무과장 이름으로 이 업무를 행하잖아요. 무효가 됩니다. 물론 법적 근거는 필요 없습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대결장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 행사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이해 되셨죠? 확실하게 이해를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위임 정결을 보면 행정관청이, 그럼 행정관청은 행정기관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경찰서장이라고 할까요? 똑같이? 경찰서장이 그 보조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결정을 맡기지만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 행정청 이름으로 표시하는 경우 예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그거 그대로 예를 들어볼까요? 경찰서장이 누구에게?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에게 뭐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그대로 다시 보세요. 행정관청이 경찰서장이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보조기관에 앞에서 배운 내용이 이게 지금 보조기관이잖아요. 이거 관청이잖아요. 행정관청이라고 하자요 말이죠. 핵심 정리 있는 분들은 거기에다 예를 이렇게 들어놓으시고 없는 분들은 이것만 정리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행정관청이 이 꼬로 경찰서장이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보조기관에 지구대장에게 사무처리에 관한 결정을 맡기지만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 행정청 이름으로 행한다. 본래 행정청 이름으로. 서장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 위임 정결이다. 이런 얘기. 아 여러분들 그 경찰서장이 자 요런 요런 일들에 한해서는 자 지구대장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서 집행해 요런 것들을 위임 정결이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위임 정결이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